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마다 추구하는 사운드와 톤은 모두 다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드라이브 페달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오래전 부스트 페달의 용도는 그저 볼륨이나 게인을 높여주는 게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연주자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많은 이펙터 브랜드에서 개성 강한 부스트 페달을 제작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면서도 단단한 클린 부스트부터 보다 빈티지한 앰프 타입의 부스트, 심지어 케이블의 길이와 이펙터의 대수가 늘어났을 때 사운드를 재현한 다양한 종류의 부스터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종류의 부스트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톤앤테크,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최강의 부스트 페달은 오늘 만나볼 부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 오디오의 지오 아날로그 프론트앤부스트,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 벤슨의 게르마늄 부스트 3대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 세 모델 역시 저희한테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모델이고 심심치 않게 다양한 연주자들의 페달보드에서 적어도 한대는 보여지는 페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의 특색을 정말 잘 살린 부스트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솔로 연주를 할 때 밴드의 사운드에 자신의 기타가 묻힌다 그랬을 때 좀 더 두툼하고 좀 더 힘있고 좀 더 큰 볼륨을 내기 위해 볼륨 부스트를 밟았다면 지금은 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모두 프리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요. 연주자의 톤에 저희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점을 딱 찍어주는 그런 멋진 페달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역시 은총씨가 MR에 묻혀서 세대의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릴 거고요. 사운드를 잘 들어보시고 내가 프리라든지 부스트 꼭 한번 장만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중에 세대 중에서 관심이 있으셨던 모델이 있으셨다면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린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프리 걸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바이패스입니다. 지우 먼저 좋습니다. 프리즘 다음은 벤슨의 게르마니 부스트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처음에는 클린톤 부스터만 가다가 저희가 시연 때 늘 고정으로 쓰고 있는 시계즈 페달까지 같이 얹어서 이 시계즈 페달 사운드도 부스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들어보실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첫 번째 지우 먼저 지우 먼저 지우 먼저 지우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우 먼저 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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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가 다 다를까요? 진짜 저는 사실 지금 음악신에 악기신에 보면 소스오디오, 잭슨오디오, 벤슨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나오는 뭐라도. 근데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잭슨오디오랑 벤슨 같은 경우는 워낙 저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굉장히 저희도 놀라고 정말 이 회사의 근본, 근간이 뭔지 알겠다라고 저희가 늘 항상 칭찬했던 브랜드인데 그리고 소스오디오 같은 경우는 워낙 소스오디오 같은 경우는 워낙 팬분들이 많이 쓰고 있죠. 뭐 이것저것은 뭐 이것저것은 뭐 이것저것은 뭐 이것저것은 뭐 공간관계나 모류 같은 경우도. 뭐 벤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벤슨은 뭐 그냥 한길만 열심히 가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세계가 뭐가 좋다고 할 것 없이 너무나 다 훌륭하고 특히나 저는 오늘도 놀랐습니다. 이 지오. 이 지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계 쪽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쓰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다시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디오 현장에서 원하는 소리가 너무 잘나서 이거는 모던사운드 쪽에서 이제 가요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녹음하시는 분들은 이 페달을 한번 맛보면 아 이거구나. 그래 내가 필요했던 사운드 이거야라고 그냥 누구나 느끼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쪽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확 나고 그 뭐 잭슨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두툼하고 힘 있고 되게 뭐 굉장히 기타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가 갑자기 하이엔드 기타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들이라든가 중점이 되게 굉장히 확 올라가고 그리고 고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알맞게 차 올라가고 그래서 뭐 근데 둘 다 어쨌든 약간 모던 계열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튜디오 쪽 뭐 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스튜디오 사운드 라이브 사운드 예를 들자면 근데 벤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저는 사실 이 모델은 없어요. 제가 없어서 자주 들을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 모델 제가 아까 친데 딱 느낌이 제일 앰프 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앰프 그 개인 그 뭐야 시계자랑 합쳐졌을 때도 가장 아우 그래 앰프에서 나는 개인 소린가 약간 이런 맛을 좀 더 해주는 그 오히려 저 앞에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성향이 강하다면 이거는 좀 더 앰프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성향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장비를 쓰는 느낌이 강하다면 얘는 그냥 앰프를 내가 앰프에 달린 노브를 뭔가 돌린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앰프 질감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정말 셋 다 매력이 좋고 이거 또한 약간 이게 그러니까 프린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쓰시진 않으시는데 당연히 지금 이걸 보시면서 내 스타일이 뭐다라고 딱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귀찮으면 이거 세 개 다 사두면 그냥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셋 다 굉장히 개성이 달랐고요. 그리고 저는 어쩜 이렇게 각 브랜드의 철학을 잘 나타내는가 이 각 브랜드마다 이 부스트 페달 하나에도 절대로 허투루 만들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뮤지션들한테 인정받는 명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투인원 드라이브를 모아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도 제가 이 표현을 했는데 이번 시간도 역시 밥 다 먹었는데 배부른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이 부스트 페달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 셋 역시 어떤 것을 선택해도 후회는 안 하시겠지만 은총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한테 꼭 필요한 부스트 페달을 반드시 찾아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